에어 아니 토요일날 또 쳤어 잘 벌했어요 토요일날 또 뭐라고 했는데 아 이 형들 중학생 형들 게임했는데 하이브리드요? 아니 더 잘 치는 중학생 형들 뭐 했어요? 카스 봐봐 카스 봐봐 아니 그냥 제가 강수부로 이렇게 돌려서 찍어야죠 오케이 금방 얘기했잖아 수평 수평 네 저희가서 예리한 수평 어 어 어 돼 아 아 까비 아 아 으 으 으 으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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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대 몇이야? . . . . 4대 1 승하게 한번 빠지고 승재 들어가봐 아 저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넌 안 돼 4대 2 맞아